마다 놓친다 아 아 좋다 너무 좋았다 어 싱크 안맞아 여러분들 잘 보이겠지만 저는 안맞아요 와 에스했네 대박 경험차 안오르죠? 얘만 경험차요 센터만 저 말랩이기 때문에 안오르네요 얘들아 커뮤 열면은 노래 몇개 줘도 되냐? 다 열면은 이거 느끼면 총 열다섯개 진짜? 개쩌네 열다섯개? 우와 대박 많네 지금 다른데 갈수도 있어 가면은 시즈칼 오 카나다 카나 이효리있나 이효리 이효리 있는대로 가자 헐 어어 아 수련 주소 어디갔냐고? 근데 고맙다고? 헐 유리 너무 이쁘다 어 잠깐 끊겨보이네 이거 잠깐 살짝 끊겨보이네 기다려봐 말하는데 말하는데 알아듣질 못하냐고? 수련이 부족합니다 수련이 부족한 결과죠 헐 이거 어떻게 나가 이거? 아 여기 있구나 왼쪽 밑에 아 근데 아 와 시카 너무 이쁘네 하루카도 뽑아냈는데 하루카 너무 이쁘지 않냐 아 나 미치겠네 아 사마의존이네 한번 10연차 하려면 그러면은 얘들아 10연차 딱 한번만 할까? 얘들아 10연차 딱 한번만 하자 얘들아 선물함이 없냐고? 선물함이 뭘? 선물함이 뭘? 잠만 아 선물함이 보석들? 근데 이게 다 합쳐봤자 안된다니까 200개도 안될걸? 그러네 저 SR은 그거야 SR은 뽑기권이 아니고 어 경험치 카드야 경험치 카드 아미등신다 아아 야 야 맞아 나 아미등신에 샀잖아 그래 그래 얘들아 나 아미등신에 샀잖아 아 아 맞아 어쩐지 뭐지 왜 자꾸 마음이 설레이지 이랬는데 아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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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알겠습니다 확률은 확률은 0.5%였나요? 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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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나 예를 들어 연결을 다시 한다거나 하면은 잠깐 렉 먹더라구요 다시 하면 됩니다 홈킥 꾹 눌러서 번역하는거 겔쓰리 겔 길빠빨에서는 에바야 겔팔에서는 자동 대하 넘어가버려 안돼 간다 그래 이오리도 봤잖아 이오리도 봤으니까 해보겠어 음 제발 시즈카나 하루카 시즈카 있으면은 밀리 3대장 다 있는거야 아 저 겔팔입니다 겔팔 하 집어서 있어요 미라 있습니다 네 저 겔팔입니다 시즈카나 하루카 아 일단은 여 여길 때 가자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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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은 처음에 뭐라 말하니까 그걸로 스포를 나갈 수 있으니까 나도 안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나도 가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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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가레스 어 하아 제발 손에 땀 손에 땀 빼자 제발 과연 아 SR이다 아 두개네 아이씨 일단 누군지 보자 어 미즈키다 헐 개귀엽잖아 미즈키 있었습니다 저도 네 어당리 음 미나코 물키 미즈키 귀엽네 아 아 아주사 아주사씨 미우라 아주사 아 야요이 헐 개귀엽다 아이씨 자 에스사 에스사 과연 아 아 어 마..마..마츠..마츠..마츠..마츠..마츠..마츠..마츠..마츠리수? 마..마..마..마츠..마츠리? 마츠리? 아 마츠리? 아 호무새! 허허..허..허무새구나 옷 입어서 못알아봤다 어 허술...허무새,아이 아..아이,치조루씨 오! 카나! 아부키 카나! 야부키 카나 왜이렇게 반갑지 예 자,마지막,마지막SR 과연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카렌 어 이거 3개 있는데 아아 오우야 카렌 다 다른 카렌입니다 얘는 기념이 으헤헤헤 하나빼고 하나빼고 전부다 중복 좋습니다 음 미라이 반갑다 음 미라이 반갑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총 20만원 한거 같습니다 총 20만원 질렀는데 하루카랑 시즈카가 안나왔네요 그래도 다른 친구도 나왔으니까 예 저는 만족합니다 미라이 나왔고 또 그랬으니까 네 흠 흠 흠 잠만 맞아 이거 이거 매일 매일 온다며 이거 매일 이거 누르면은 얘들한테 무 매일이 온대 와 와 대박 아니냐 얘들아 여기 매일이 와 대박 와 갓겜 이게 플래티넘이 나오니까 플래티넘 영향이야 답장도 할 수 있다고? 네 못 읽어 이게 이게 그 뭐야 홈키 둘러서 구글 번역기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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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채팅이 대학하면 넘어간다니까 옆으로 그리고 번역이 개떡같이 돼 아니 나도 해봤어 나도 해봤어 카페 올라온 대로 해봤는데 자꾸 넘어가 터치 터치를 안할 수가 없어 어 에이 어 유키오가 여기로 온대 헐 헐 헐 헐 헐 유키오 안녕 으 대박 헐 유키오다 헐 뭘 마시네 헐 헐 유키오 아니여? 헐 헐 그냥 유키오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헐헐 유키오? 헐 마시지마 아니야 헐헐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물 마셔 헐 너무 귀엽다 헐 헐 헐 뭐 뭐 그랬다 예 아직 제가 노래에 이거밖에 없어서 메인 커뮤어미는 막 열려 메인 커뮤어미는 막 열린대 음 노래 빨리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맞아 이거 이거 뭐야 또 뭐야 이거 예 이거 팜넬 세번 다 깨면은 아이돌마스터 노래 열린다메 그죠 자 쓰알 세개인가 있습니다 시바사 미라이 그 다음 그 뭐야 카오리 세개 있습니다 이거 다 깨면 준다메 근데 이건 메인 커뮤니 2화를 해야되는 것이고 네 꼭 열어서 하겠습니다 전 그 노래가 제일 좋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예 메인 커뮤니는 내가 좀 알면서 하고싶어서 그런거지 뭐 네 여러분들 네 밀리스타에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하루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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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즈카두 예 스 예 하루카랑 시즈카두 네 아무튼 갓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예 재밌게 했습니다 예 다치 여러분들 핵 갓게임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편집 stretch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